이민호 씨 대체 여기가 어디냐면요. 얼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런닝맨 팬미팅 현장인데요. 무려 2만 명의 팬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. 이날 현장 분위기를 더욱 굳군 달아오르게 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요. 월요 커플의 달달한 뽀뽀 사전에 준비된 퍼포먼스였다지만 핏뚝핏기로는 여전합니다. 섹시한 그런 느낌이 오빠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땡긴다니까요. 또 땡겨요. 그나저나 멤버들의 인기가 정말 부럽습니다. 다음에 저 조연구도 좀 데려가 주세요.